현빈의 군 전역 후 복귀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영린이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. 25일 오후 공개된 영린의 메인 포스터와 본 예고 영상은 현빈과 정재영, 조재현, 조정석, 한지민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초동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. 영화 영린은 드라마 다모아, 베토벤 바이러스 등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정조 즉위 1년을 배경으로 왕의 암살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. 개봉은 다음 달 30일입니다.